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9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현황을 국가보고서로 작성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요. 지난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심의한 후 우리 정부가 앞으로 장애인권리협약을 더 잘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최종 견해로 정리해 우리 정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이나 아동, 이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된 국가보고서 책자를 발행했습니다. 발행된 책자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장애인인권현실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지고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발달장애인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사회 참여와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와 건강, 직장생활 등 발달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알기 쉬운 자료가 개발됐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달장애인의 생애 주기에 따라 필요한 고용 정보를 스스로 얻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자를 제작했는데요. 특히 근본 책자의 제작 과정은 발달장애인의 이해도 감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뢰도와 완성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개발된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파일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공단으로 직접 요청을 하면 책자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절반 이상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굿네이버스가 지난해 7월부터 한 달간 청소년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영향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만 13세에서 24세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 결과 청소년의 55.9%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 35.6%는 공정하다고 응답했고 연령이 높을수록 공정하다는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가정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이를 보인 가운데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좋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8.5점, 그렇지 않은 청소년은 40.4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향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